신봉규 은평구 의원이 구의회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원의 기본 임무인 구정질문 권한을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손성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장이 안건 표결 결과를 공표합니다.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변경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에선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표결로 통과된 안건은 2차 구정질문 서면 대체의 건. 구정질문 진행 방식을 놓고 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구의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됐던 2차 구정질문이 재개됐는데 의장이 구정질문 서면 대체 안건을 낸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구정질문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묵살 시키고 의장 집권으로 상정해서 서면으로 하겠다. 안건 통과 후 기자회견을 자처한 신봉규 의원은 의장이 구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묵살하고 구정질문 권한을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구정질문 서면 대체는 구청장과 같은 여당 소속인 의장이 집행부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비판했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문서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민들은 사실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처사는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장은 대다수 의원이 구정질문 서면 대체를 원했다며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엄중한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서면 결의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의원님들의 그런 저한테 권위도 있었고. 그러면서 신의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구 의원들이 당은 갖고 있지만 신리를 따졌을 때 당과 당 그렇게 운영 안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아예 서면 결의도 안 했고 구정질문도 못 했다고 하면 자기 알 권리를 박달한 거죠.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할 경우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구정질문 진행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내부 잡음이 일면서 올해 마지막 구정질문은 사실상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헬로티비 접근질문가 헬로티비